네. 네. 됐습니다. 7살인데. 자 쉬운거 쉬운거. 같은 7살인데. 같은 7살이라도. 같은 7살이라도. 얘는 하는 거 못하면. 네 알겠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말은 하지 말고. 두 번째 했던 거. 그게 아니지. 그러지 그러지. 알았어. 잘하네. 잘해요. 하나 둘 셋. 화장.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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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잘했어요. 견도 한빈. 파이팅. 가겠습니다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워칸. 아주 짜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. 재 booking금 Tipτα! 그대로만 해라. 그대로가 안될거에요. 오치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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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열심히 열심히. 야 시원 진짜. 내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. 야이. 지금 선도는 알았어. 맞아 맞아. 자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. 앞에서. 소리 나지 말고. 잘한다. 뭐야? 자. 야 잘한다 오늘. 자 잡으시고. 하나 둘 셋. 10시? 왜 이거라고 해. 아니야. 오징어 오징어. 다리가 10개니까. 오징어. 오징어. 근데 왜 네모는? 처음에 네모는 뭐에요? 네모는 뭐에요? 수족관. 아유. 아유. 수족관을 선명해. 자. 요건 씹네요. 오. 오 오케이. 간단하네요. 아 저 어머니가 참. 아 저 어머니가 참. 아 저 어머니가 참. 아 뭔거야. 자. 천천히 천천히. 현대 다시 한 번. 다시 처음부터.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잘한다 우리 같이 힘든. 오케이 됐어. 쉬워요. 아 얘감 좋아요? 아. 아하나. 하나. 둘 셋. 습라후프 선再見 입니다. 훌라 후프 선배茨 입니다. 해 Made In My Mind. 네 내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라 자 그렇습니다.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갈등과 고민 상황들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도전가족이 나오겠습니다. 우리 유경민 씨와 현동훈입니다 어머님이 sbs에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? 저 이제 11년째 됐어요. 그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낮죠 유경민 씨는 현동훈의 마음을 평소에 잘 잃는다고 생각하세요? 잘 알죠 그래요? 제가 굉장히 이제 촉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예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척 하면 아 이거 봐봐 알 수 있어요 현동훈은 뭘 제일 좋아해요? 음식 중에? 아니요? 현동훈은 뭘 제일 좋아해요? 아니요? 현동훈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뭐 좋아하더라? 뭘 제일 좋아해요? 초콜릿? 초콜릿? 현동훈은 뭘 좋아해요? 현동훈은 뭐야 현동훈은? 현동훈은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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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동훈은? 현동훈은?